천국 1일 체험권 1일 체험권? 급식실에 왜 오셨어요? 아까 내가 안 주고 간 게 있어서 안 주고 간 거? 그게 뭔데요? 그건 바로 이거 오! 그건 사과! 응! 천국에서 기르는 아주 귀한 사과야 좋은데 쓰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물도 받고 천국 급식 완전 최고다! 하트 파비 폰케이스 아! 이거 안 눌려서 너무 아쉽다 아... 아쉬워 음... 아쉽다 오늘은 어떤 머리핀을 할까? 음... 빨간? 핑크? 빨간? 핑크 고! 오! 핑크 하트 머리핀 예쁘지요! 오! 진짜 사탕 같아! 앙! 먹어보고 싶다! 오 오... 오 오... 아! 이 파비 폰케이스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하트 머리핀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와 나 진짜 너무 천재 같아 와 너무 생각났거든요 뭐 이걸로 만들 수 있다니까 파비 폰 케이스로 먹을 수 있는 하트 머리핀 짜잔 이 초콜릿을 녹여서 파비 폰 케이스에 부어준 다음 파빗 머리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신나겠지 그럼 시작 흰색 초콜릿을 부어주고 이제 중탕 시켜서 녹여 줄 거에요 녹는 동안 파이브 케이스를 깨끗하게 세척해 볼게요 냄비에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 이렇게 끓는 물에 폰 케이스를 넣어줍니다 오 30초 뒤에 집게로 꺼내 줍니다 오키님들 뜨거운 거 만질 땐 꼭 조심조심 그리고 엄마한테 부탁해 주세요 짜잔 이렇게 파비 케이스를 올려주고 이제 여기에 초콜릿을 부어줄 거에요 맛있겠죠? 우와 그 사이에 초콜릿이 녹았네요 핑크색 식용색소를 넣어줍니다 여기다 예쁜 거 그려볼까? 하트 뿅 하하 재밌다 섞어주고 어떻게 예쁘게 색깔이 바뀌는지 우와 진짜 완전 핑크로 바뀌었다 우와 예쁘다 와 이렇게 이제 초콜릿을 다 섞었으면 이제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여기부터 넣어주고 우와 우와 이대로 보면 하트 모양으로 굳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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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똑딱빈에 이렇게 똑딱 되는 거거든? 여기에 실로 이렇게 개어서 여기를 묶여주는 거에요 이렇게 튼튼하게 묶어줬습니다 이제 이거를 진짜 이 하트 머리핀처럼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다 똑딱빈에 딱 놔주고 실을 놔주고 여기다가 이제 부어주는 거에요 초콜릿을 오우 이제 이쑤시개로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 잘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좋은데 지금 하나 두 개까지 만들어줬고 여기다가 세 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와 짜잔 이렇게 다 넣어봤는데요 이 똑딱빈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연결했어요 와 어렵다 이대로 조심조심 냉동시로 넣어줄게요 짜잔 우와 다 됐다 이제 이거를 한 번씩 뜯어볼게요 하나씩 우선 낱개부터 오 우와 이렇게 돼 엄청 예쁘다 우와 엄청 예쁘게 알개인가 잘 됐다 그다음 또 뽑아볼게요 뽑으면 우와 하트 비즈 같아 오 우와 예쁘다 이거 무슨 하트 비즈 같아 이거 팔찌도 만들 수 있겠다 이 안에다가 얇게 구멍만 뚫을 수 있다면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우리 헤어핀을 뽑아볼게요 실로 연결된 과연 잘 될까요? 우와 우와 잘 된거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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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됐다 들어 올려볼게요 좀 더 우와 됐다 우와 이거랑 똑같아 우와 이게 진짜고! 이거 초콜릿으로 만든거! 우와 신기하다 그럼 제가 이거 머리에 해볼게요 오 이거 진짜 감쪽같은데? 아무도 모를거같애 어떨지? 똑딱비네 딱 감았다 오! 우와!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를거같애 이거 사실 먹는건데 해 먹을수 있는데? 끼끼! 귀여워 위키! 오! 우와! 야 안녕하십니다 우왕우왕! 어? 오리온? 오냐? 우와 뭐야? 맛있는냄새! 고화! 뭐만들어? 야! 이거 오마! 머리빈? 머리빈지? 뭐하는거야 머리핀은 왜 먹어 이거 초콜릿이야 초콜릿 응 뭐라고 초콜릿 어 초콜릿 먹는 초콜릿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핀에다 한거야 이건 진짜고 이건 못먹는거야 오 진짜 신기하다 나도 이거 먹을래 음 안돼 안돼 공짜로는 안되지 아 왜 누구 내가 힘들게 만든건데 너꺼 누나젤리 하나 주면 이거 몇개 줄게 그건 안돼 응 나도 안돼 아 하나만 먹어보자 음 맛있다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게다가 하트색이어서 더 입에 녹지요 아 그럼 누나 이거랑 바꾸자 뭔데 내가 천국에서 바다온 사과야 이거랑 바꾸자 어? 천국에서 바다온 사과라고? 그럼 엄청 맛있겠네 어 엄청 맛있겠지 자 이거 줄게 이제 나 이거 줄거지? 아 그래 나 이거 많이 먹었으니까 너 다 먹어라 어 진짜 고마워 진짜 좋지요 오 사과 우와 우와 비키는 어떤 능력이 생기는 사과를 먹게 될까요? 1번 엄청 빨라지는 능력 2번 시간을 멈추는 능력 어떤 능력일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정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줄게요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좋아 뿜뿜 좋아좋아 뿜뿜 음 맛있다 먹는 히어빛 만들고 천지사과먹기 대상봉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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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놀이하자 뭐? 어떤거?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에 넣기 아 그거? 저번에 우리 얘기한거? 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먹을 수 있잖아 캐캐캐 좋아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시작 짜잔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개개개 재미겠다 근데 어떻게 슬라임을 먹을 수 있죠?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 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이건 슬라임 젤리기 때문에 오우 슬라임 젤리 슬라임 젤리 슬라임 젤리 이걸로 먼저 슬라임 젤리를 만든 다음에 철판 아이스크림판에 부어줄거에요 그럼 먹을 수 있는 젤리가 되겠지? 아이스크림 되겠지? 키키키키 귀여워 미키 어허허 내 아이디어야 내 아이디어 그래 네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잘 냈다 그럼 준비 시작 좋지요 우와 이렇게 뜯으니까 오 여러가지 들어있다 이렇게 네개나 들어있어 우와 어떻게 하는거지? 물을 먼저 부어주고 여기 딱 선까지 딱 됐다 빨간색 가루를 넣어줍니다 우와 우와 그 다음에 50번 넣어주는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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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 이거 분리했어야 되는데 뜯어볼게요 아 이거 물을 먼저 넣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라도 하게 돼서 아 휴 이 두칸에 이 물을 반반씩 부어줄거에요 부어볼까? 일단 네이클로버에 불꽃 우와 이거 찐득찐득찐득하게 생겼어 이제 젤리처럼 오오오 여기다가 파란색 가루를 부어주고 섞어주겠습니다 우와 냄새 좋다 되게 어 솜사탕 냄새 난거 같기도 하고 오 부풀어 올라 우와 보여요? 진짜 여기 안에 소다가 들어있나봐 베퀸소다 같은거 부풀어 올라 진짜 슬라임이다 총 초록색 가루도 부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뽕따 색깔의 냄새고 이거는 우와 냄새가 포도향이 났는데 청포도 우와 부풀어 오른다 오 재밌어 우와 우와 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맛은 샤인머스켓맛 너무 맛있다 그러면 이거는 뽕따 맛 근데 이게 더 맛있다 오 샤인머스켓 나도 먹어볼래 오 음 맛있다 슬라임 통에 넣어볼게요 우와 진짜 슬라임 같겠다 그치 후 그 다음 샤인머스켓맛도 바로 위에 넣을 거예요 오케이 와 진짜 슬라임 완성 철판 아이스크림 만드는 틀에 부어보자 좋지요 오케이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판에 이 슬라임 젤리를 넣어서 부어줄 거예요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한데요 궁금해 궁금해 슬라임 젤리를 넣어주고 우와 오 괴물 그다음에 철판 아이스크림처럼 우와 이렇게 펴발라 줍니다 아니 서로 너무 눌러붙어가지고 이걸 오 될까 싶은데 어휴 전혀 막 얼을 생각을 안하는데 오오 점점 작아져 이게 얼질 않아 우와 그냥 젤리 시원하게 먹는 그런 느낌 최소는 다 해보겠다 자 한번 도전 아 아 안된다 도전 아 쉽지 않네 우와 재밌다 재밌다 야 이거 봐 으 괴물해 여기는 조금씩 하얘진다 얼면서 봐봐 이렇게 이렇게 와우 누나 누나 돌돌 많은거 그거 해봐 돌돌 많은거 아 그것 좀 어려운데 일단 해볼게 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해볼게요 이 부분 제발 돌돌 한번만이라도 말려 나 말아보고 싶다 오 약간 오 말린다 우와 계란말이 느낌 우와 철판 아이스크림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완성 우와 이번 것도 만들고 탄력받아서 와우 이거 되는거야 이 정도면 그치 슬라임인데 우와 두 번째 것도 완성 예우 세번째 것도 잘하지 누나 잘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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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와 세번째 것도 완성 후 후 마지막 뾰 마지막 것 오 나 이제 나 이제 좀 잘하지 오케이 마지막 것도 완성 누나 누나 그것 뿌려 파핀 캔디 오 넌 천재야 파핀 캔디를 열어주면 어떤 걸까? 워러멜론? 수박수박 이야이야이야 뿌려주면 완성 우와 신난다 우와 어떤 맛일까? 우와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파핀 캔디랑 같이 먹는 슬라임이랑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맛있어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파핀 캔디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뽕따 아이스크림이랑 샤인머스켓 섞임 진짜 그런 맛 보념의 맛들이 다 나와 파핀 캔디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먹는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이라니 어 그러니까 오늘도 대성공이다 먹는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대성공 에헤헤헤헤 으흐 헉 음마다 으에 으 어떡해 누나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린 이제 죽었다 아아! 박수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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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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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꿀맛 꿀맛 이야 이야 애안 안대에에에에에에에에 으아아아아아악 어? 어? 오리온? 엄마? 무슨일이지? 야! 오리온! 어? 이게 뭐야? 멈췄어? 어? 뭐야? 엄마도 멈췄어? 어떻게 된거지? 뭘 어떻게 돼? 빨리! 일단 엄마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 치워야지! 아니 그게...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거지? 내가 방금 엄청 절박하게 소리질렀는데 세상이 멈췄어 이게 어떻게 된거지? 어? 엄청 맛있겠지? 자 이거 줄게! 이제 나 이거 줄거지? 오! 사과! 우와! 설마 천국에서 받아왔다는 그 사과 또 다른 능력 사과인가? 그게 시간을 멈추는 능력? 네! 에이 아아 이어 이어 어 시간이 딱 1분이 지나니까 풀렸어 1분 동안 멈출 수 있는 건가봐 어 너네 있었니? 뭐하고 있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어? 어 깨끗하네 이상하다 식빵 사왔는데 너네 샌드위치 먹을래? 샌드위치 좋지요. 나한테 또 다른 능력이 생겼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화장실에 가보니 지렁이가 세 마리. 아이고 무서워. 해골 바가지. 이거 너무 재밌다. 키키키키. 너 이거 아냐? 왜 몰라 알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 그 똥발 맞네? 요즘 엄청 유행하는 거? 이거 엄청 중독적이야. 너? 또 그 저번에 롤린처럼 중독돼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야? 와 롤린 추억이다. 나 그때 한참 동안 중독돼서 나오느냐고 힘들었잖아. 그래 너 중독돼 그만해 이제 위험하다니까? 아 알겠어. 근데 그치만. 그치만. 너무 또 듣고 싶단 말이에요. 웃기다 웃기다. 과연 오리온은 중독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맞춰보세요. 키키키키키. 택배였습니다. 어 택배였나 보다. 설마 내 신발? 신발. 신발? 오 내 신발이다. 오 예쁘다. 신발 샀어? 어 엄마가 하나 고르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왔어. 와 좋겠다. 나는 닌텐도 사줬으면 좋겠다. 닌텐도. 우와 예쁘다. 새로 산 신발이 마음에 쏙 들어. 새로 산 신발이 마음에 쏙 들어. 어? 어? 지금 중독될 것 같은데? 위험해? 아 안돼 정신 차려. 중독은 위험하다고. 어휴 조심해라 너. 하 오늘은 또 뭐하고 놀지?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재밌는 일 없을. 재밌는 일 없을. 죽어. 중독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엄청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지. 최종 3단계가 되면 주변 사람들까지 중독시키는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안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어?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학원 가니? 엄마 지금 들어가면 안돼 큰일나. 왜? 뭐가 큰일나? 지금 리온이가. 리온이가 중독됐어. 왜 중독돼? 왜? 리온이가? 왜? 어머.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노려봐. 어? 안돼. 위험해 엄마. 변아. 너 무슨 일이야? 나. 돈 벌 받는 돈. 벌 받는 돈. 벌 받는 돈. 뭐야 이게 또? 뭐에 빠졌어? 엄마! 엄마! 벌 받는 돈. 벌 받는 돈. 벌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 문 닫고 오비. 벌리지 말고 빨리 들어와 문 닫고 오비. 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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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돼 위험해. 벌리지. 난 또 뭐라고? 어우 놀래라. 쟤는 진짜 뭐 하나 빠지면 앙. 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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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벌리지. 벌리지. 그 эп? ella. 한국인이 대 Ari KORZO divert느라 PoOhM. 이 순간을 기록해야 돼. 중독된 지 열 세시간이 경과되었다.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나아질 기미는 천연 더 악화되었다 똥밟았네 댄스 동영상 1시간 무한 반복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며 하루에 30번 넘게 일어나 춤을 추고 있다 내 생각엔 이건 분명 3단계다 동생이 위험하다 얘들아 아침 먹어라 아침이라니 안돼 아침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돼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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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왜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길고양이 한마리가 나를 노려봐 눈 쌓아 놓칠 수 없다 나는 아침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았어 불안이며 걷다가 똥밟았네 똥밟았네 지겨워진 발반돼돈 똥 그만해 아침 먹어 이리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하니까 엄마 아침 그만 그만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거들먹고 야 이리와 엄마 빨리 나가야되는데 저러고 있어 아침부터 바빠줄게 빨리 만져서 이리와 어머나 위험해 동생아 나 죽는 거 떼는지 사랑해 왜 이렇게 늦게 잠 오리오리 아 저거 보느냐고 유튜브 엄마 핸드폰 뺏어 어? 안 되도록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아 핸드폰 안그럽게 한번만 더 그러면 뺏어 밤에 어우 오늘따라 허리가 상처가 괜찮네 하나도 안아파 허리가 하나도 안아파? 안 돼 안 돼 허리 안 돼 왜? 안 돼? 뭐가? 아 오늘따라 허리가 하나도 안아파 가슴을 쫙 편히 주면은 잘 멀어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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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다가 아침 먹고 때에 집을 나서려는데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노려봐 눈싸움도 칠 수 없다는 눈을 불아리며 걷다가 똥 벌반들 똥 벌반들 똥 벌반들 똥 벌반들 똥 오케이 큰일이다 중독자가 주변을 중독시키고 있다 나도 사소히 중독되고 있다 아침 먹고 땡이 머릿속에서 지워주지 않아 계속 머리에서 맴든다고 어? 너어?? 으음 으음 으으음 오어uesday 눈싸움 안 젠다 이거지? 어... 너어? 으으음 에에에에에 Soo 아! 뭐야! 아! 너무 말맞네! 헉! 엄마도 중독됐어! 아! 딸이랑 아들이랑 중독댄스 치기 대성공! 며칠 뒤 모두가 전염되었다 빨간 내 꿈, 빨간 내 꿈, 빨간 내 꿈 어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너를 감싸내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거들먹 걷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새로 산 신발이 마음에 쏙 들어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뚜벅뚜벅뚜벅 걷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 오늘따라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가슴을 쫙 편히 쉬면은 젊어진 듯 성큼성큼성큼 걷다가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노려봐 눈싸움도 칠 수 없다 나는 승부사 눈을 불아리며 걷다가 뚱, 빨간 내 뚱, 빨간 내 뚱, 빨간 내 뚱 뚱, 빨간 내 뚱, 빨간 내 뚱, 빨간 내 뚱, 빨간 내 뚱 비켜! 너 머리띠 귀엽다 상어야? 어! 이거 귀엽지? 이거?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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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네 것도 있어 요, 왔어? 비키? 어, 텔라 왔어? 자, 너네 이거 하나씩 해 아, 곰돌이가 내 위로? 하하, 귀엽다 오, 나 이거 맘에 들어 오늘 재밌는 거 한다면 어, 지금 틱톡에서 엄청 유행하고 있는 게임을 하자 뭔데, 뭔데? 틱톡에서 유행하는 게임? 아, 아니 옛날부터 유행하긴 했는데 아무튼 재밌는 게임! 뭔데? 우와, 딸랑이가 엄청 많다 와우, 밥이 또 엄청 많아 엄청난 상금이 걸린 이번 게임은 휴지 끌어당기기 휴지 끌어당기기? 식탁 끝에서 휴지를 잡고 컵에 물이 가득 담겨 무거운 휴지를 끌고 오는 만큼 상금을 가져오게 되는 게임 더 많이 끌고 오는 사람이 좋은 상금을 받게 되고 최고의 상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폰? 진짜? 와우, 나 이겨야 돼 최고의 상품을 드립니다! 우와, 진짜 잘해야겠다 누가 먼저 할지 정하자 뽑기 하자, 뽑기 자, 여기 있는 캡슐을 뽑아주세요 와우, 나부터 뽑아? 나 주황색 난 몇 등일까? 궁금하지? 어, 나 3등이야 아, 나도 이거 뽑아볼게 빨리 가자 몇 번이 나올지 아, 나 제일 첫 번째야 휴, 그럼 난 자동으로 두 번째 그럼 게임 시작! 자, 먼저 백서라 선수 휴지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도전! 네, 지금 백서라 선수 휴지를 위태롭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끌릴 것인지 위태하다 오, 잘한다 아, 첫 번째 통과했다 아, 첫 번째 통과했다 두 번째 아, 아, 아 끊겼다 아, 아쉽다 아, 아쉽습니다 백서라 선수 말랑이를 획득하셨습니다 아, 아이폰 아쉽다 아이폰은 내가 가져갈 거야 다음은 저 오비키 차례 사례 아, 아 오, 오, 오 Beef 이 아, 아 이 아 엠 엠 이루 역할 there 엠 저 엄마 야 너 미리 연습해본거 아니지? 아니야 나도 처음 해보는거야 오 두번째까지 통과 아 팝이 당첨 오 예스 아이폰 내꺼야 와 진짜 아쉽다 다음은 스텔라 오 비장합니다 무조건 1등 해야겠네 말씀드리는 순간 텔라 선수 휴지를 끕니다 잘한다 와 스텔라 선수 엄청납니다 첫번째 라인을 무사히 통과했는데요 과연 두번째 세번째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 화이팅 스텔라 화이팅 오 두번째 나이 치났습니다 퇴근 퇴근 꼭 아이폰 받아 조금만 더 회의 탈출 역대급으로 사랑하는 것 으악 네 식조 예스 이겼다 오 결국 세번째 선까지 도착한 스텔라 대단합니다 역대급으로 잘했다 우와 그럼 이제 이거 진짜 내꺼야? 그래 너꺼야 축하해 오 이거 진짜 나 주는거야? 어 맞아 너 주는거야 열어봐 우와 탈가 진짜 부럽다 오 땡스 열어볼게 엄청 기대된다 와우 이게 뭐야? 야 오바퀴노 이게 뭐야 진짜 하 진짜 죽을래? 아니 아니 아직 너 아직 땅콩 안 열어봤잖아 그 안에 금이 들어있을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런거 안 들어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오비키 또 장난쳤다 좋은거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하나 아 이게 뭐야 친구 아 재밌다 아 키키키키키 오비키 아 진짜 오비키또 오비키나 아 무서워 도망가자 오늘도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장난치기 대 성공 나 진짜 가만 안 둬 나 진짜 가만 안 둬 야 아 아